취업 컨설팅 레즈메이크와 함께 외국계 기업 합격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개 면접 진행 후 외국계 기업 최종 합격한 노하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취중생의 경우 1순위를 대기업으로 잡기 때문인지 신입사원으로 외국계 기업에 합격했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계 기업이 상시 경력직 채용을 우선하는 것도 그렇지만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채용을 하거나 아예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1년 계약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외국계 기업, 공기업, 대기업까지 각각의 준비 방법이 상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려면 다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을 못가서 2순위로 선택했다는 아쉬움과 영어를 못한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져서 망설이다 보면 상시 채용의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취업 컨설팅 레주메이크에서는 어떻게 신입 지원자가 당당히 외국계 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니뭐니 해도 역량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하고 싶은 영역이 있고 잘할 자신이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외국계 기업은 중요한 것이 역량입니다. 해당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기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원 동기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신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국내 대학생들의 역량을 살펴보면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다양한 역량과 기술을 축적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역량이 떨어진 여타 국가의 학생들보다 자신감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건 제가 아직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 그 점은 제가 부족하고 진짜 잘하는 사람도 많다는 자신감이 부족한 생각 때문입니다. 외국계 기업은 지원자의 발전 가능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데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감이 결혈된 모습은 발전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감만 많은 것 같아 두렵다 여기지 마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로는 외국계 기업 맞춤 영어가 필수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한국화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상당수가 업무상의 영어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나 기술분야, 국내 영업 등이 아니고 마케팅이나 경영 분야라면 당연히 영어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단순히 영어가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가 있습니다. 이는 영어 면접 대비를 준비해본 지원자만이 정확히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토익 공부를 했던 취중생이라면 짧은 기간 동안 면접 컨설팅만으로 영어 면접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다만 외국계 기업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알기 위해 3개월, 6개월씩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영역만 빠르게 흡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하고 입사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게 더욱 좋겠습니다. 레주메이크는 여러분의 필요한 영어 단어, 영어 문장, 그리고 수거 등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면접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해드립니다. 언젠가 끝날 취업 시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레주메이크와 함께 외국계 기업 합격 노하우를 얻고 직장인으로 거듭나 보세요. 레주메이크 Cre disponible 레ród 한 입소 레주멝 레우 Citizens 레berish 레 레 레